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중장년층부터 청년층들에게까지 엄청난 붐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인 트로트 가수들이 현재 떠오르는 추세인 지금, 과거 레전드 트로트 가수들도 덩달아 재조명 받고 있는데요. 태진아 자신 또한 과거 배고파서 울어도 보고 초등학생만 간신히 졸업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등 힘든 과거를 겪으며 많은 고생 끝에 정상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죠. 이러한 태진아는 후배 4대 천왕을 직접 꼽았는데요. 태진아는 거기에 안 들어가면 서운할 거 아니냐며 망설이더니 일단 임영웅 들어가고 다음에 이창원 들어간다. 여자는 송가인, 홍지윤, 좋다. 은가운도 좋다 라며 아끼는 후배들을 나열하며 4대 천왕으로 임영웅, 이창원, 송가인, 홍지윤을 꼽았습니다. 후배들이 많은데 인사를 오면 이름 기억이 나냐?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태진아는 갑자기 오면 어 그래 그래 별일 없지 한다. 근데 이름이 기억 안 날 때가 있다라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나에게 자주 연락하는 후배들은 금방 기억한다. 예를 들어 김희재, 이창원 등 이분들은 내가 빨리 빨리 기억한다 라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과거 후배 용돈에만 천만 원을 썼던 일을 회상한 그는 예전에 음악방송을 한참 할 때다. 그때 발라드 이승철부터 신승훈까지 다 나오고 댄스가수 세븐, 비등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음악방송 한 번 나가면 후배가 엄청나다 라고 떠올렸는데요. 그는 cd를 가지고 인사하러 오는데 그걸 받고 어떻게 그냥 있냐? 사람 수대로 돈을 주며 밥 싸먹고 힘내라고 했다. 그렇게 주는 돈이 예전에 많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배들을 챙기는 이유에 대해 저도 무명생활이 많았고 힘들게 가수가 됐다. 나도 얻어먹을 때 느낌이 있지 않냐며 후배 가수들을 응원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끼는 후배라고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조심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후배들의 유명세에 얹혀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과거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이었기에 아무리 좋은 의미로 했어도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태진아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진아는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태어나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한 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꽤나 시끌벅적한 삶을 살았는데요. 1973년 추억의 푸른 언덕이 흥하기 시작하면서 신인상을 휩쓸고 인지도를 쌓아가던 시절 외도 혐의로 구속됩니다. 김 부인은 태진아는 1974년 4월 신촌 로터리 근처 오비 맥주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김 부인의 일행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태진아를 자신들의 자리로 불러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달 뒤인 7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의 만남을 시작으로 김 부인과 태진아는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1975년 1월 26일 오후 1시경 남편인 H건설회사 사장은 형사들을 대동해서 응암동 모여관에 함께 있던 김 부인과 태진아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죠. 김 부인은 26살 어린 태진아와 10여 차례 놀아놨으며 만날 때마다 8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짜장면은 100원, 라면은 20원 하던 시절이었죠. 태진아는 교재비로 총 600만원 정도를 받았고 100만원은 의상 구입에 나머지는 레코드 취입과 방송국 로비에 썼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부는 합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며 구속 10일 만에 태진아는 석방됩니다. 외도로 가수 활동이 힘들었던 태진아는 미국으로 도망가듯 출국하죠. 그리고 김 부인의 딸이 엄마의 외도로 인해 예정된 결혼이 파톤하면서 혼절했고 부산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루머도 돌았습니다. 이후 태진아는 1981년 여배우 최정민과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곧 최정민과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라고 발표했지만 몇 개월이 지난 뒤 파우나였고 이후 이미자의 오촌 조카이자 현재의 부인인 옥경이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실제 부인의 이름은 이옥형으로 태진아는 발음이 비슷해서 이옥형으로 알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제대로 알았다고 합니다. 태진아는 우리는 1981년 미국 생활 중 뉴욕에서 처음 만났다라며 두 사람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뉴욕 생활이 가장 힘들 때였다는 태진아는 저는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진아는 한 소속사의 대표이자 가수로 성공한 건 모두 아내의 내조 덕분이라며 아내를 향한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1984년 1월 방송 출연 금지가 해제되자 한국에서 음반을 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를 반복하던 중 89년 옥경이가 히트를 친 다음 90년의 거울도 안 보는 여자로 가요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후속복인 91년 미안 미안해 역시 여러 번 1위를 할 정도로 히트하면서 송대관, 설운도, 현철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태진아의 아들인 이루 또한 가수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루는 아버지 태진아와 마찬가지로 여자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전에 사귀었었던 작사가 최희진이 태진아가 나와 이루를 억지로 헤어지게 했고 인격적 모독을 주었다라며 태진아와 이루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소문과 폭로는 끝을 모르고 커져갔고 최희진 작사가가 이루와의 관계로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 태진아의 압력으로 중단 수술을 했고 이루의 취향이 평범하지 않다 등의 폭로를 하면서 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최희진이 부모님의 동석하에 태진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하고 사건을 일단락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이 공개된 그 기자회견에 정작 최희진 자신은 나오지도 않고 그날 저녁에 가수 사이를 통해 사과가 아니라 화해를 한 거라고 해서 약간의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인터넷 여론은 여러 의견들이 발생되었습니다. 폭로와 함께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뉴스의 최희진 쪽이 동정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이루가 연예인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 건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의사 소견을 통해 밝혀지자 분위기가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태진아 측에서 변호사를 통한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한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그동안 작사가에게 받은 1억 상당의 금전 요구 및 압박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및 작사가 일가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등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기 직전에 최희진 작사가는 미니홈피에 자신은 그동안 거짓말을 했으며 모든 잘못을 시인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태진아 측에 의하면 가수 이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받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공개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검찰은 최희진을 이루에 대한 위협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1년 5월 31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모범수로 추천받아 가석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활동을 이어나가던 이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루의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태진아의 아내 이웃형이 침해로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루는 2022년 9월 여성 골파 A씨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혐의,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키를 주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뒤 같은 날 본인 역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드레이를 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범행 경위 및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행태를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라며 입을 연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이후로 태진아가 아내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아내 이웃형의 상태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태진아는 지방행사 갈 때마다 아내 옥경이를 데리고 다닌다며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다. 1년 반 전부터 속도가 빨랐다. 지금은 여러 약도 먹고 입원도 해서 멈췄다. 2년 정도 병간호를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글을 몇 자 적었다. 저는 나를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아내를 위한 노래를 썼다. 아내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옥경이를 주제로 한 노래이지만 전국의 노부부에게 같이 바치는 노래다. 행사장에서 1절 부르고 2절에 들어갈 때쯤 관객들이 다 울고 있다. 아내도 같이 보면서 따라 부르고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태진아는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고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갓난하게 다루듯이 해야 환자한테도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아들 이루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태진아는 아내가 있었기에 정말 행복했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왔다. 아내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 아프면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기적이 있을 거니까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태진아인데요. 아내의 병세가 호전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 계속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경찰 Labs